입지? 아니야 아니야 나야 내꺼 입지? 응 입? 아이씨 왔어 안녕하세요 부부와 함께 바다로입니다 저희가 온 곳은 군산 비응항입니다 군산 최강 피싱 선단 기념 우럭대회가 있어서 우럭 손상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타는 배는 블루스타우 얼마전 우럭 캐스팅 손상낚시를 가서 우럭 손맛을 많이 본 배입니다 낚시하러 가실까요? 고우 오늘의 장비 체비는 엔에스 피어리스 아레스 6VM 때고요 리름바낙스 에요닉스 5.3 합사 2호에다가 우럭 2단체비 지금 위에는 생섭을 놓고요 밑에는 오징어 퐁돌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강 피싱 선단 우럭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럭 최대어를 잡으시는 분은 1등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시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해서 큰 우럭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해가 안 떠서 아까 해 뜨더니 아까 뜨려더니 구름에 가려버렸네 이게 황사가 원래 심어버렸네 해가 따야지 좀 따뜻하게 아직까지는 추워요 날씨가 찬바람이 바람이 아직 차가워요 낮에는 낮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새벽에는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추추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외수질 체비로 생섭을 날고 시작합니다 맞다 히트 Weihnacht 20일 ti ин 22일 지속 10일 타임 000 1500 000 앱 20 scan 30 56 び 사이즈 괜찮은거 하나 왔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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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줘 안될거 같은데요? 사짜 안될거 같은데? 30.. 사짜 돼? 35정도 되겠는데 아 일킬안만 받았는데 히트 오 히트 히트 왜이렇게 까보냐 놀람이 아니야? 왜이렇게 까보냐 사이즈가 좀 되나? 오 사이즈 비슷한게 나오네 고만한게 나오네 한세스야 고만한 고만 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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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네 한 마리씩 나오고 있어요 삼차 중반 나왔으니까 최소한 오짜를 잡아야 돼요 오짜를 잡아야지 오짜를 잡아야지 risque 히트 richt 뭐지 사이즈가 고만고만한데 그것도 이번에는 가만히 물고 있어 이번에는 가만히 물고 있었어 두 숫자 나왔어 또 이렇게 지나갔어 벌써 입치해 아니 아니야 나야 내꺼 입치해 왔어 자기 내꺼 걸린거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 히트가 많나요? 크지는 않아 세 숫자입니다 왔어? 히트 오 히트 잘하시네 사이즈 안 커 보이는데 고만고만해 흙감은 나왔어 다 고만고만하네 진짜 네 셋째입니다 네 네 마리를 잡았는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좀 아직 4짜리를 못 잡았어 최소한 5짜리를 잡아야지 다 고맙고 잘 등수해드릴거예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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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